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만점 챌린지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점 챌린지라는 컨텐츠는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강좌입니다.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 그냥 만점 챌린지라고 할게요. 모의고사 형식을 띄고는 있는데, 이게 전체 20문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4페이지에 출제가 되는 준킬러와 킬러 문제, 4문제를 회차마다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가 만점 챌린지입니다. 시험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한 장이에요. 한 장. 앞에 두 문제, 뒤에 두 문제. 실제로는 4페이지에 4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번 6평처럼 아주 특이하게 4페이지에 3문제가, 이건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3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6평에는. 이번 6평은 좀 특이했잖아요. 쉽게 출제가 되었고, 4페이지에는 3문제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4문제, 그렇죠? 일반적인 게 아니지, 그냥 100% 4문제인데, 이번 6평에서만 3문제가 나왔는데, 여튼 그 4문제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쪽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쪽에서는 시간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16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4페이지는 실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4개를 16회분에 걸쳐서 연습을 하는 컨텐츠가 바로 이 만점 챌린지입니다. 줄여서 만첼! 여러분, 만점 맞고 싶어? 그러면 만첼해. 그렇죠? 앞에서 물론 틀리면 안 돼요. 앞에서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4페이지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다진다. 물론 그런 것들이 특나우 특강이라던가, 그렇죠? 실전 300이라던가 이렇게 NJ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지만, 또 4개만 계속 연습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진검승부는 4페이지 아닙니까? 맞죠? 앞에서는 실수 없이 비역학 문제들을 다 푸셔야 돼요. 물론 역학 쉬운 것도 앞에서 나옵니다만, 뒤쪽에서는 진짜 실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중킬러, 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야겠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 모의고사를 설명을 드리면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특난도 모의고사, 만점 챌린지, 업트 모의고사 모두 이 모토를, 슬로건을 가지고 문제들이 제작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출제되지 않는 쓸데없는 계산이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배제를 했어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제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높죠. 그렇죠? 계산이 없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게 제 컨텐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능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전회차 연구사 자체의 장 문제들로 되어 있고요. 평가원의 출제 지침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 시험지 포맷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컨텐츠가 올해 업투모의고사라는 16문항 모의고사 16회분과 그리고 만점 챌린지, 준킬러, 킬러 문항 모의고사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16문항짜리랑 4문항짜리를 분리해서 16회, 16회분이 출간이 되는 거고 지금의 오리엔테이션은 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흑백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알겠죠? 네.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는 전체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1과 시즌2가 있고 파이널1과 파이널2가 있습니다. 6회, 8회, 8회, 9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란도 모의고사, 풀버전 모의고사만 31회고요. 업트모의고사가 16회, 만점 챌린지가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모의고사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얘들아, 최선을 다했어! 딱 봐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죠? 시즌1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름이 언제 됐든지 간에 시즌1부터 파이널2까지 언제든 풀어도 이런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자, 4페이지 킬러 문항의 구성과 특징을 간단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4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일단 20번이 거의, 거의 역학이 박히고 있지 않습니까? 뉴턴 역학이 박히고 있는데 유형들은 약간씩 박히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통합에너지가 많이 출제가 됐고 이번 6평에서는 아주 좀 특이하게 그냥 뉴턴 역학, 힘 분석하는 F는 MA로 연결물체 세 물체를 F는 MA로 전체 운동 방향식을 적용하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건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아. 아무도 6평처럼 수능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도 않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도록 하시고 일반적인 4페이지의 킬러문항의 구성은 전기력. 2022 수능 19번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죠.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등극했던 적이 있는 게 전기력. 자기장. 자기장도 2022학년도에 18번 문제로 수능에 출제가 됐었는데 19번과 함께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특수당의 성이론은 이거는 언제나 마음 먹으면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 이번 6평은 쉽게 나오죠. 이번 6평은 모든 문제가 쉬웠어. 그렇죠? 이번 6평은 논외로 설명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5년 차거든요. 4년 동안 그리고 이번 6평까지 다 총 막라했을 때 4페이지 평균적으로 무엇이 박히는가? 그럼 전기력과 자기장 그리고 뉴턴역학 그리고 하나가 추가되자면 특상 특상은 17번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면 3페이지에 있다가 17번으로 들어왔다가 3페이지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상, 열역학, 전기력, 자기장 이 4가지 주제가 최근에 킬러 주제지 않습니까? 물론 앞쪽에 있는 어떤 특위 주제 반도체 회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4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래서 가능성이 일단 있는 4페이지 구성되는 문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 자기장, 특상, 연력 그 역학 역학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역학이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고난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차마다 역학이 두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론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대한 두 개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높게. 특징,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수능의 4페이지 문제는 복잡한 계산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복잡한 계산이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는 모의고사 연습할 필요가 없어. 지금 뭐 중학교 연립방정식 푸는 거 물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론 능력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없는 추론학 문양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알겠죠? 다양하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변형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신유형도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상 문제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출문제들에 대한 자신감과 예상 문제들을 통한 경험치, 축적.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그 두 가지가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기출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출을 병행하면서 이 컨텐츠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기출은 상반기 때 많이 풀어도 되고 하반기 때는 필수문항들을 뽑아서 풀어주시면 돼요. 저는 기출 베이직과 기출 300 플러스로 구성이 돼 있고 플러스에서도 또 핵심적인 문제들은 챌린지 플러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챌린지 플러스라도 반복해서 풀어주시면서 만점 챌린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단기간에 4페이지 문제들은 정복이 힘들어요. 앞쪽에 있는 비역학 같은 경우는 개념의 구멍만 여러분들이 채우면 바로바로 맞는데 4페이지 문제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학습량이 필요해요. 전기력 문제 생각해봐. 이게 쿨롱력밖에 없어요. 공식이 쿨롱력 하나야. 원리가. 그렇죠? 그거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들은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강 특강에도 전기력 컨텐츠가 들어있잖아요. 전기력과 자기장이. 그래서 단기간에 정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4가지 주제예요. 역학고난도 특성성이론, 전기력과 자기장 그런 것들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올해 만점 챌린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점 챌린지 한번 할까요?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의 특징 고난이도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4가지 단원 뉴턴 역학 특성 전기력 자기장을 주제로 회차당 4문항, 고난도 출원형 문항, 그리고 16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입니다. 특난도 특강 분석집과 동일하게 해설지가 해설지가 안에 소책자로 들어있어요. 사이즈는 이게 시험지 사이즈로 되어 있어. 안에 있는 해설은 A4G 사이즈로 소책자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느낌은 시험지를 푸는 느낌 문항수는 4개만 있어. 그리고 해설집에는 핵심 원리랑 포인트, 알고리즘, 그리고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나 특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나 특강과 동일한 해설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거기서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해설지만 보고 굳이 책 찾아보지 않아도 알겠죠? 그 원리가 들어있고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면 포인트를 보고 다시 도전 그래도 안 되면 알고리즘을 보고 다시 도전 이런 식으로 한 번 틀리고 못 풀었다고 해서 그냥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나 특강과 마찬가지로 핵심 원리 확인하고 포인트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고 알고리즘, 알고리즘 풀어나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거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다시 한 번 도전 이런 식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3번 정도 도전했는데 안 되면 바로 해설을 보면서 해설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등급별로 목표 시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1등급인 수준 학생들 자신들의 대략적인 등급을 알잖아. 1등급 수준 학생들은 몇 분? 이게 시간이 다 달라져요. 회차마다. 알겠죠? 지금 대략적으로 넣어놓은 거야. 지금 대략적으로 넣어놓은 거고 이것보다 좀 더 1등급은 짧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4등급은 맥시멈으로 5분 단위로 끌어놨는데 실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 번 12분, 18분, 24분, 27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4문제를 27분에 도전해야 됩니까? 괜찮아. 공부할 땐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게 모의고사 풀버전 모의고사는 아니잖아. 난이도가 높으면 그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하면서 풀어보라고요. 그게 어? 이거 30분 안에 풀어갖고 다 맞았어. 그럼 그 다음번에는 3등급 시간을 목표로 그 다음에는 2등급 시간을 목표로 그 다음 1등급 시간을 목표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지 우측 상단에 등급별 회차에 맞는 챌린지 타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 모든 문제를 당연히 풀고요. 총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당 한 35분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 네 문제를 모두 풀이할 거고 구평전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구평전 완강 그리고 16회차 전문항 풀이하고요. 인덱스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제 엔제는 인덱스가 제공이 되죠. 문제풀이 강좌는 스마트코드 제공이 되어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넣으면 바로 해설강의로 링크가 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회차당 한 강씩.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 35분인데 빠졌네. 약 35분씩 총 16강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법. 구평이나 수능 대비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시기가 6평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구평을 대비하기 위해 또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업투 문제가 기본 문항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물론 준킬러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업투모의고사. 업투모의고사 16문항 모의고사 만첼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투로 기본 문항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만첼로 킬러 문항들을 정복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업투모의고사 16분 안에 한 16분 정도로 해서 물리는 한 16문제를 거의 1분에 하나 정도 꼴 평균적으로. 물론 1페이지는 훨씬 더 빠르게 풀겠지만 풀고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4문항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의 현재 등급에 맞춰서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도전을 해보세요. 그 시간 안에 풀어낸다고 하면 약간 성취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잘했다. 알겠죠? 네. 안 되면 안 됐으면 좀 반성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한 다음에 다음 회차에 재도전. 이런 식으로 16번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 강좌 제목이 뭐예요? 만점 챌린지! 챌린지! 어? 한번 해보자. 알겠죠? 맨날 그 이상한 댄스 챌린지만 하지 말고 만점 챌린지도 한번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알겠지? 채점 후에 해설강의 전문항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맞았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해설강의를 보면서 해설강의를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과정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고 강의 보고 풀고 강의 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 풀고 도전하고 여차여차 하다가 해설강의 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풀고 난 다음에 해설강의 본 다음에 풀이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풀이법과 내가 풀어주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신의 풀이가 잘못된 어떤 모순점은 없는가 논리의 허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Q&A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답변 연구원들이 보고 아, 잘 풀었다. 이런 방식도 좋은 풀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Q&A 게시판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틀리거나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 이 회독을 통해서 반드시 풀이법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점수 확인만 한 다음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리하고 정리. 정리한다는 건 뭐야? 자신의 그 실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풀고 그냥 끝났다. 이게 아니라 풀고 정확한 해법들을 손으로 정리해 보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알겠죠? 실력. 알겠죠? 실력으로 만드는 거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리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서 유사 문제가 나와도 이게 애매하게 떠올라요. 그렇죠? 애매하게 떠오를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풀이법들을 정리해 봅니다. 깔끔하잖아. 문항수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16회 4문항, 6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전부 다 새롭게 제작한 문제들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만점 챌린지를 활용해서 우리 한번 만점으로 가볼까? 음? 자, 1년 동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의 포지션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공부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1강 도전 만점 챌린지 한번 해 보시고요. 1강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